밤을 걷는 선비 원작 만화의 감동을 카카오페이지에서 느껴보세요 만화 소설은 카카오페이지 전하 들라 날이 밝아싸움 나이다 기는 지하궁으로 돌아간 곳 같사옵니다 영상은 어찌 됐는가? 영상의 무리들 또한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사옵니다 그러한가 어차피 또 밤이 되면 귀를 등에 업고 이궁이 제 것이냐고 나타날 테시 오늘이 너와 보내는 마지막 하루가 되겠구나 비책이 있사옵니다 알바마마 서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다 하면 데려올 수 있겠느냐 너의 둘도 없는 멋인 그 아이를 귀의 먹잇감으로 바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진정 그 방도밖에 없는 것이라면 할바마마와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그것뿐이라면 그리 해야겠지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방도다 반드시 그 아이를 선에 넣도록 하여라 제가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은 이 이야기가